오래 기다렸죠? 이거 정신 좀 차려요 뭐?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지 이렇게 추운 데서 만나자고 해놓고 나중에 감기 걸리면 나 엉망할 거죠? 빨랑 와요 잔소리 좋아 봐봐요 따뜻한 거예요? 참 친절하다 누나랑 안 닮았어 우리 누나 보긴 그래도 속정은 깊어요 그리고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지난번에 우리 아줌마가 좀 목도리 어디 있어요? 그거라도 좀 하고 다니던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우리 누나 주치의잖아요 그쪽으로는 내가 전문가거든요 그쪽이라니? 누나가 얘기 안 해요? 하긴 뭐 그런 얘기 쉽게 하긴 힘들죠 무슨 소리야? 우리 누나도 신장 이식 받았어요 누나도 거의 10년 정도 됐거든요 뭐?